오랜만에 셀럽티비입니다. 아임셀럽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다시 출연하게 된 소감이 어떠신지? 한 분씩. 제노부터. 진상아 저 회장님은 대형으로 감안하셨죠. 울창하게 우리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셨다. 제노부터. 저희가 저번에도 다섯 명이서 이렇게 나왔었었는데요. 이번에도 아쉽게도 일곱 명이 완전체로 나오지 못해서 아쉽지만 그래도 일곱 명이 없는 만큼 그래도 다섯 명으로 꽉꽉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이제 거의 7개월 만에 셀럽티비를 출연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다시 이런 자리에 딱 초대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오늘 MC공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믿고 있겠습니다. 좀 특별하게 해주세요. 섹시함. 저번에도 섹시 댄스는 죽어갔어요. 아 뭐 이 정도면 섹시함이 대명사죠 뭐. 아 기분이 또 추가할 줄이야. 시작부터 아주 섹시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재미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라티비 유튜브와 페이스북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안녕 감사합니다. 고맙다. 고기 Fix 홍시 안녕하세요 고기 Book